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된 34명의 감독관들은 노후선박 점검, 연안여객선 일제점검 등 지도감독활동을 수행 중입니다. 해수부에 따르면 해사안전감독관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노후선박, 연안여객선 위주로 총 324척의 선박을 점검해 638건의 개선명령서를 발부해 시정조치했습니다. 또 차량이나 화물고박이 불량하거나 선박 레이더가 기준 미달인 선박 8척에 대해 출항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.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3.1 세종청사에서 가진 영상회의에서 안전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해사안전감독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. KSC뉴스 김단아입니다.